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40절에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다 중간에 까먹어요 아, 진짜 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냥 이제 다 줄여버리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있는데 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현재 있는 곳을 떠나도록 하거나 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직장을 거기서 떠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거기에 안 나오려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는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그랬잖아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요하일에 하나님이 더 갈대아우루 네가 살고 있는 본토 그리고 그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겠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여기 비옥한 땅이 좋아요 나는 싫습니다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해도 자기가 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데 안 떠나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더 좋은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수 있어요 더 좋은 교회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정말 처음에 나갔던 교회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처음에 거기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떠나려고 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떠나려고 했는데 환경으로 제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이런 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이제 감사가 돼요 왜? 그때 내가 거기를 안 떠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지금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요 자기가 지금 목회자인데 예전에 있던 교단에서 거기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거기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른 줄 알았는데 이제 떠나가지고 더 넓은 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금은 그곳을 떠나게 된 게 너무 감사가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또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또 하나님 우리의 어떤 거주지를 옮기려고 할 때 이런 등등의 경우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있는 그곳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혹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내려놓아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더 놀라운 계획을 펼치실 건데 나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과일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못 받아 또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 있죠 종종 우리 여기 청년들인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배피를 예비해 놨는데 아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최고야 눈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려놓고 나서 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더 좋은 배피를 주시려고 자기가 그거 붙들고 나는 여기가 좋사우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축복을 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는 네가 네 손에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부모가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손에 뭔가 딱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내려놓아 그럼 내가 이거 더 좋은 걸 줄게 그런데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준 거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때는 우리를 현재 있는 그곳에서 떠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거주지를 옮기는 거 직장을 옮기는 거 사업장을 옮기는 거 아니면 교회를 옮기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거 좋다고 하지만 혹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나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너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거 내려놓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옮기라고 하면 옮기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아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는 역사를 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첫째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현재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져가 버리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 좀 심한 경우죠 가져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을 딱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암이라고 한다고 무슨 큰 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지만은 그것 때문에 어때요? 아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 하고 나왔어요 나는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그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물질보다 더 좋은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물질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걷어가고 나서 내가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이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이 물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물질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모세도 보면요 그랬잖아요 모세도 정말 하나님께서 히브리스 11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야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세를 눈을 열어서 뭐가 더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 그 즐거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보다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는 것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 수모를 더 귀하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모세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서열상 보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몇 번째 위치에 있었는데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계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를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으로 부른받았는데 아우 뭐 주님 저는 그냥 주의 종에 갈 길 안 갈랍니다 저는 돈 벌어가지고 주의를 할게요 막 한다든가 계속 그러면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 다 얻어 터져가지고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른받았는데 주의 종의 길을 안 가고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주님 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막 여자 사육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또 그 길 안 가고 이렇게 하다가 가정의 어려움 등등 이런 거 겪으면서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 하고 손 들고 나온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이거 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어떤 것을 붙들고 그거를 하여튼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거로 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여 가져가시거나 어떤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없어져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거를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도바울도 보면 그러지요 육신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영적인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사도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열렸어요 아 그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죠 또 그는 가말레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당대 그리고 헬라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 로마의 시민권장 그리고 총망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세상에 더 그렇게 좋았고 귀하게 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연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종의 길을 간 것입니다 뭐를 아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그리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는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떠나도록 하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거나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물질을 취하여 가실 수도 있고 건강을 취하여 가실 수도 있고 명예를 취하여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왜?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너무 소중하고 우상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비 물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하나님이 사단이 역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다 취하여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일시적으로 그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힘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 놓고 보니까 아 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나에게 가져가셨는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걸 다 가져가셨죠 왜 물질을 아니면 건강을 왜 나에게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을 잃어버려야 할까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런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 주시고 싶어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환경으로 지난 주일 날 저녁에 여러분 그런 공부했죠? 신앙의 연단이라는 그런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연단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 연단하는 목적이 뭐냐? 연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더 좋은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요셉은 생각할 때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어쩌면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정을 받고 경호실장의 집에서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유혹이 왔잖아요 보디반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면서 성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걸 붙들고 동침하자고 할 때 뿌리쳤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범하게 하려고 했다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이런 연단의 과정들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은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왕의 측근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2년 후에 다시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이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 과정을 쭉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고 보대바레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이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 다이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이토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사울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런 연단을 했습니까? 이런 연단의 과정을 쫙 겪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다이토에게 여러분들이 유다의 왕이 되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부와 귀와 권세와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잖아요 처음에 왜 이런 고난의 과정, 이런 연단의 과정,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이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편안할 때는 기도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는 문제나 또는 환경이나 질병이나 사람이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서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서 사모예를 주셨잖아요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연단 속에서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얻은 그 자식이 더 좋은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 어떻게 했어요? 가장 귀한 선물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25년 동안 연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식인 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지키거나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왜 막 이렇게 계속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이런 환란이 오고 고난이 있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여러분 그게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 예비해 놓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오늘 그런 말씀인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원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인데 한번 보죠 같이 읽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 않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그랬죠 성경에 본 장세기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부엘세바에 거하라 그러죠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 가지 말고 여기 이쪽에 머물러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걸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백배의 농사를 지었어요 왕성하고 창대하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됐는가 보다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또 불레새 사람들이 그 파는 우물을 가서 다 흙과 쓰레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다 메꾸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다시 이 목축을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어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없이 싸우지 않고 밀려가고 밀려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르호봇이라고는 넓고 정말 물이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요 어떤 때는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 계획과 다르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막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걸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막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나오지 않으려고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떤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모든 환경이 길이 다 막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을 막 굉장히 힘들어하죠 사도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여행을 할 때 2차 선교여행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환경의 문이 닫혀 길이 닫히고 막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일을 가는데 왜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어때요? 우리가 내 생각과 계획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그런 생각과 계획하는 길들을 다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다른 데에 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요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요가의 말씀이나 그랬죠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요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만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다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처음에 여기다 제가 세우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 성경 건축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돈이 없었지만 어때요? 돈 모아가지고 몇 년 모아가지고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일단 순종을 해서 땅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게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네요 정말 저기 도청 앞에 가서 보니까 아파트가 막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 2, 3년만 더 빨리 나보다 하락했으면 거기 종교부지를 받든지 뭘 받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파트 많이 들어섰는데 여기다 할 건데 왜 인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는 뭐 아파트 가서 보니까 땅을 거기에서 어디 종교부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평당 몇 백만 원씩 하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땅을 아무리 적어도 천평은 사야 되는데 그러면 땅값만 해서 천평이면 500만 원이면 50억이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돈이 뭐 그때 1억이나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목포 시내 여기저기 돌아다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98년도에 성령 임했을 때 환상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이게 앞으로 갈 곳에 성전이다 하고 성전이라고 환상을 보여줬는데 고속도로 딱 나가는 곳인데 슬레트로 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물이 있는가 이렇게 고속도로 나가는 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서양 고속도로 이쪽이 여기가 뚫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저쪽에 석현동에 나갈 때니까 석현동 그쪽에 가서 아 이렇게 환상해서 봤던 데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목포 시내를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보니까 지금 저기 서양 장례식장 거기를 살까 했더니 거기는 또 기상대에서 높이 제한이 있어 가지고 그게 마음대로 또 안 되고 이 도로도 기상대에서 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허락 없이는 사용이 안 된다 하고 공장을 그냥 큰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할까 별별 하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데 바로 여기가 목재소가 있었는데 그 목재소가 슬레트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고속도로 나가는 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른 데다만 계속 하려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미 벌써 저는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땅을 사고 점점 옆으로 더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 4천평이잖아요 땅이 그러면은 어디 남학이나 어디 다른데 가가지고 교회가 4천평 땅을 살 수 있겠어요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아마 4천평 돼지가 4천평 되는 이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가 엄청 크죠 그런데 거기가 부지가 2,300몇 평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뭐 서초동이니까 그때 평당 5천만 원씩 줬는데 옆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니까 평당 1억을 넘게 주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살려도 못 샀어요 거기가 원래 이제 5천만 원씩 주고 산 게 좀 싸게 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 자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우리가 내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가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시고 내 계획을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막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도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내 생각하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내가 있는 곳에 떠나게 하거나 또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한다겠죠 가지고 있는 것 또 아니면 하나님이 취하에 가세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겠죠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그리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과 안 맞으면 그걸 막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갈 수 없도록 그 계획이 시행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는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걸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될지 하나님이 꼭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주시는 선물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가장 귀한 자식을 주시기 전에 이제 믿음의 연단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큰 조화 예배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시험해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 그리고 왕의 이런 총회와 이런 걸 받기 전에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시험해 봤어요 왕의 진묘 포도주를 왕이 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건지 왕의 명령대로 할 건지 이거 가지고 시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그런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 이후로 또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가 너고가 메살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았죠 그때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써서 한 달 동안 왕위에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공포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에루살렘의 하나님의 성견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잖아요 이게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에루살렘 하나님의 성견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담대한 믿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그 시험을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다니엘을 온 페르시아 제국에 더 높여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걸 시험해 봐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더 좋은 축복을 주시고 예비해 놓았지만 그것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 돼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되기까지 그게 지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곳에서 옮기고자 할 때 떠나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메? 여러분이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내려놔야 돼 주님이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취하에 가버려요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취하에 가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그거 붙들고 그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그걸 뺏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마침내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으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여호와 일에 더 좋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이런 걸 잃어버렸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이 오고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어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